안녕하세요 안쿨입니다. 오늘은 게임아티스트에 등판하셨던 3D배경아티스트 종찬님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활용한 환상적인 절벽타일 제작과정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이너로 조금이라도 따라하면서 보여드리려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종찬님의 설명과 이미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톤터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종찬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콘솔게임에 푹 빠져있었고 그 플레이공간에 매료된 나머지 게임업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겐 마법같은 일이었으며 지금은 게임업계에서 2년이 좀 넘는 경험을 쌓은 배경아티스트로 현재 한국의 NC소프트에서 AAA게임에 참여해 텍스처, 풀앞 제작을 메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전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공부할 당시 스킬업을 위해 복잡한 구조의 머터리얼을 순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만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것을 위해 복잡한 레이어드 구조의 절벽, 그리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된 색을 가진 절벽을 찾았고 그것을 만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 작은 디테일 쉐입과 중간 디테일 쉐입, 그리고 큰 디테일 쉐입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만의 고유의 크기들과 특징들을 파악하며 그것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또한 레퍼런스들을 조합하면서 그 속에 레이어드된 특징들과 표면 질감 표현들을 따라하려 했습니다. 첫 시작은 기본적인 쉐입을 잡기 위해 쉐이프 노드와 타일 제네레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레이어별 클리프 크기의 흐름을 위해 스케일 인풋에 랜덤한 가로선을 넣어줬습니다. 그 이후 타일 랜덤을 통해 절벽 층 사이에 어긋남을 주기에 여러 형태의 가로선들을 만들었고, 그 어긋남 사이의 굴곡을 위한 노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절벽 레이어들끼리 어긋나는 퇴적작용에 대한 전문용어를 알지 못해서 일단 어긋남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노드를 통해 Z축의 높이 조절 및 절벽의 큰 어긋남을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작은 어긋남과 어긋남 사이의 굴곡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레벨을 줘서 명확한 높이 차이를 주었고, 디렉셔널 어프로 인해 과하게 표현된 구간을 진정시켜준 다음, 섀도우를 통해서 쉐입을 더 입체적으로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진행하여 좀 더 큰 쉐입의 절벽을 구성했구요, 세이프 트랜스폼 및 2D 트랜스폼으로 사이즈와 위치 조절을 해주고, 하이트 블렌드를 통해 원하던 형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만들었던 과정에서, 디텍트 엣지와 슬로프 블러를 통해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직선적인 느낌을 깨기 위해 다니엘 타이거님의 전용 노드인 개량된 디렉셔널 워프를 통해 흔들어주었고, 너무 날카로운 면들을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노드는 무료배포 중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것처럼 복잡성을 위해 반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들의 높이 조절을 위해 히스토그램 스캔을 사용해서 원하는 층의 높이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플레터 서큘러와 디스턴스를 이용하여 크랙을 만들어준 뒤, 이전에 제작한 어긋남 노드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크랙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앰비언트 클로전을 이용해서 바깥쪽의 돌들의 디테일을 추가해주었구요, 레퍼런스에 비해 큰 쉐입의 부족함을 느껴, 이전까지의 작업을 하나의 그래프로 엮고, 형태의 변화를 준 뒤, 또다시 한 번 더 성능 과정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세로 방향의 흐름 및 디테일 추가를 위해, 간단한 쉐입과 타일 샘플러를 이용해, 두 종의 크고 작은 디테일을 제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고, 큰 디테일은 안쪽의 돌들에 추가해줍니다. 그 이유는 자연의 영향으로 돌의 안쪽 표면은 거칠고, 바깥쪽 표면은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서 디테일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2와 프랙탈섬 베이스맵을 이용해서, 표면의 제일 작은 질감을 표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크랙을 만든 방법과 비슷하게 진행하여, 제일 안쪽에 위치한 레이어의 큰 크랙을 추가해줍니다. 이로써 전체적인 하이트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그동안 만들었던 하이트 맵 기반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스무스, 노말맵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제작하는데요. 베이스 컬러를 제작할 땐 레퍼런스를 직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레퍼런스인데요. 이를 토대로 마스크들을 제작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이미지에 나왔던 것 이외에도, 모서리 및 돌의 아랫부분의 표현, 보통 노말맵의 G채널을 활용해서 얻죠. 등등 여러가지 돌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커버처, AO 및 노말맵의 절벽 안쪽과 외곽, 모서리 및 안쪽 모서리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와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노드는 기본적인 블렌드를 통해 Add, Subtract, Min, Max, Multiply를 주로 사용하였고, 레벨을 통한 조절과 히스토그램, 레인지, 스캔 등을 이용하여 기본 제공되는 그런지들을 조합하여 원하는 공간과 표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절벽에 붙은 이끼 및 기타 요소들의 표현들을 위해, 커버처 맵과 여러가지 그런지 및 그라운드 더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마스크를 생성 후에 타일 샘플러를 이용하여 레퍼런스와 비슷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노멀 표현을 위해 하이트맵에 블렌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흙 위로 식생 표현에는 클래식한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한 후에 타일 샘플러를 이용해 만들어주었습니다. 러프니스는 베이스 컬러를 기반으로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시킨 뒤 하이패스와 레벨을 이용하여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아래쪽에 젖은 표현부터 이끼 표현, 식생 표현까지 차례대로 제작해줍니다. 렌더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렌더링 옵션인데요. 라이팅은 hdri만 활용하였고 따로 추가적인 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마야에서 공면 형태의 타일링된 메쉬를 만들어서 불러오고 하이트맵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렌더 화면입니다. 약 2년 전 완성한 작품이지만 개인 프로젝트의 완성 이후 공개를 하고 싶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공부하던 시기에 기본 강의들을 통해 도움과 영감이 되었던 다니엘 타이거님께 감사를 표하며 이런 뜻깊은 브레이크다운을 의뢰해준 GA팀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찬님의 디자이너로 만든 멋진 절벽 제작 과정을 보았는데요. 종찬님의 다른 작품들을 보니 어셋 작업들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역시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 작업을 퀄리티 있게 뽑아내는 눈이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눈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깐요. 좋은 작업 과정을 공유해주신 종찬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